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독서학교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장미의 열쇠, 김윤희 지음 루비박스 출판사입니다 책추남이 기다렸던 책 중에 한 권인데 드디어 나왔다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비님들 타로에 관심 많으시죠? 또 옛날에는 어떤 미신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에서 물론 지금도 그냥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수준에서 보는 거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책추남도 타로를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흉화복을 배운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김윤희 선생님께 여기에 숨어있는 신화학, 심층심리학, 또 미학, 철학까지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게 타로의 어떤 원리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고 상징세계를 이해하는데 또 직관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김윤희 선생님의 타로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김윤희 선생님은 신화와 예술과 영혼을 탐구하는 인문학자입니다 서강대에서 철학을, 홍익대에서 미학을 공부하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논리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끌려 책과 예술에 파묻혀 살고 있다 낯선 것, 오래된 것, 아름다운 것을 들여다보면 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공부 중이다 책춘함도 사실은 경영학과 전공에, 경영전략 전공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세계, 합리적인 사유, 과학적인 사유 이런 쪽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뒀다가 삶을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적인 사고는 여전히 지양하지만 정말 통합적인 사고, 이성과 직관, 감성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사고, 메타인지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죠 타로에 관해서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윤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또 프린트를 보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책으로 잘 정리돼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들어가는 말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바다가 육지를 넘어 밀려오고 땅 위에 있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적이 있었다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아있어야 할 것들을 모아 썩지 않는 단단한 상자에 담기로 했다 누군가는 동식물에 씨앗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군가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다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친 끝에 그 상자 안에 비밀을 담기로 했다 상자는 바다를 떠돌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무태에 도착했다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어렵게 그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오시리스의 신이 질투심 많은 형제였던 세트신에 의해 죽임을 당해 아름다운 상자 속에 봉인되어 나일강을 떠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자가 강물을 따라 흘러 바다에서 떠돌다 무태 닫자 오묘한 향기를 뿜는 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리스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미래 여신을 기리는 숭배의식이 치러졌다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걷고 또 걸었다 뜨겁고 건조한 햇살과 대기는 이들을 목마르게 하고 지치게 했지만 그래도 쉴 수 없었다 오래전 여신 역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 때쯤 도착한 신전에서는 비밀 제의가 시작되었다 신전의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호로 뒤덮인 광주리를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함께 느꼈다고 한다 타로를 다른 말로 아르카나라고 부른다 비밀이란 뜻이다 아르카나는 상자 괴짝 방주를 뜻하는 라틴어 아르카에서 나온 말이다 타로는 비밀이 담긴 그림이다 누가 처음 그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렸는지 무엇을 전하려고 그린 것인지 아무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누군가는 집시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이집트의 입문자들이 전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게임용 카드가 우스만 트리크 제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거라고도 하고 남프랑스의 소수 종파였던 카타리파 교인들이 순교하면서 남긴 비밀이라고도 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귀족자재들의 철학 교육용 카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추측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허구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일 수도 있다 그 기원은 지나간 역사의 안개 속에 묘연히 사라져버렸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상한 그림에 매혹당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그림 이미지를 사용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풍부하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 생산되는 타로는 자고 일어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당신도 나도 자기만의 타로를 그릴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타로에 대한 해석도 타로의 기업만큼이나 다양하고 제각각이다 많은 사람이 타로를 점술 도구나 심리상담 도구로 사용한다 게임용이나 소장용으로도 사용한다 명상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면의 성찰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영감의 도구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감상 대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탈로 칼비노는 타로의 인물들을 실마리 삼아 소설을 썼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타로를 글쓰기 강의에 이용한다 어쩌면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은 채 여러 갈래로 뻗어져가는 의미의 행렬이야말로 타로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태양빛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감추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말이다 수년 전 타로를 설계하고 그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의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난 후까지 살아남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짜르트나 바하 같은 기분일까 하지만 모짜르트의 음악이 시간을 알리는 알람으로 사용되고 바하의 음악이 신호음으로만 사용된다면 이 거장들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타로의 숨은 원작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일은 중요하고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우선시함으로 타로를 도구삼아 미래를 점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너머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나는 타로가 존재의 신비와 신비를 전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안정과 행운과 성공 너머에 자리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비추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타로는 신화, 예술작품과도 유사하다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존재의 신비와 비밀을 전하니 말이다 은유와 상징은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험을 전하기 위해 생겨났다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두근거림이나 누군가와 손끝이 스칠 때 일어나는 설렘은 한마디 말로 드러내기 어렵다 간직하고 싶은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온전히 남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와 형식이 필요한 것 같다 하물며 누군가가 태어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 겪는 일들은 어떠할까 또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뇌와 고민과 절망 끝에 일어나는 반전은 어떠한가 인생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수한 비밀을 감추고 있고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의미가 있다 신화가 그런 것처럼 타로도 한마디로 요약된 개념이나 단답식의 주제어로 드러내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순간들이 그렇고 삶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가 사라진 것을 찾으러 신화의 주인공처럼 여기저기를 헤매는 때나 삶이 치고 종말의 순간처럼 아득하고 절망스러울 때 타로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한 자락을 내보여주기도 한다 마치 어디선가 떠내려온 병 안에서 요정이 튀어나온 듯 말이다 이 책은 타로를 만나고 매혹되어 여러 해를 보내면서 공부한 기록이다 타로와 사랑에 빠지고 그 이미지와 목소리에 홀려지는 지 몇 년이 흐른 후에 난 언젠가 책을 써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타로의 말들이 샘솟듯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타로는 언제나 앞에 있는 사람의 비밀을 들려주었고 그 말을 전하는 나는 오래전 아폴로맨 신탁을 전하는 무녀가 된 기분이 들곤 했으니까 하지만 정작 책을 쓰려 앉았을 때 타로는 내게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정말 그때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전 연금술사들이 원과 사각형을 합치는 일에 성공하면 금을 얻게 될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타로가 전하는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유사한 것 같다 이미지는 텍스트를 빠져나가고 텍스트가 요구하는 일관성의 논리와 직선적 사고를 가볍게 넘어선다 실제 우리의 상념과 생각이 끌어하듯 사고는 두서없이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폭발한다 하지만 그는 순서와 틀이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서선한 생각에 매무새를 가다듬어 일렬로 정렬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애써 순서를 정해도 먼저 나가겠다고 우기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나가지 않겠노라고 수줍게 버티고 있는 아이가 있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생각들도 그러했다 나는 달래고 어르고 체념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타로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왜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기도 했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늘 이해할 수 없는 그림과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만 전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장의 카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다 타로는 심리학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무의식에 관한 내용을 드러냈으며 철학자들이 긴 대화를 통해 전하고자 한 우주와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게다가 시인과 예술가들이 즐겨 그렸던 고대 신화를 비추기도 한다 그 모든 게 이 손에 잡히는 작은 크기의 카드에 담겨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니 타로를 아르카나라고 부르는 것일 것이다 그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겠다는 생각은 아주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거였다 그래서 나는 어느 선에서 타로와 타협하기로 했다 타로의 매혹을 남기고 없이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뒤로 미루고 타로의 일반적 쓰임새로 인해 뒤로 밀려난 신화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책춘함이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이 부분이죠 타로의 이미지들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나는 타로에게 답을 묻기보다는 타로가 건네는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나의 오래된 스승인 도서관의 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들은 귀한 영감과 지혜를 준다 이 모든 책의 저자들에게 무한한 감소를 표한다 타로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비밀의 책이자 신비의 도구이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그 무수한 신비의 한 걸음 다가가는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메이저 카드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죠 오늘은 0번 카드 광대 모두이자 아무도 아닌 의미를 가진 카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류의 모든 것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나무 구루터기, 무릉덩이, 낙엽, 그리고 근사한 덩굴 식물과도 파울러 코엘러의 술래자 책에서 보여주고 계신 타로는요 마르세유 카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61년에 발행된 마르세유 타로 니콜라 콩베르데덱을 바탕으로 삼았다 널리 알려진 라이더 웨이트 덱에 비해 손상되지 않은 원형적 상징을 담고 있어서다 오컬트 신비주의와 연결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다 마르세유 타로는 그 출발점에 있는 카드다 당대 오컬트 학자였던 앙투안 제블랭은 타로가 고대 이집트 입문자들의 비밀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타로에 아르키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다 아르키나라는 명칭은 게임용으로 사용되던 궁전 카드와 숫자 카드를 제외한 22장의 카드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이 책은 타로가 입문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쓰였다 입문이 특정 종교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비에 눈뜨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메이저 아르키나는 길을 찾아 떠난 광대가 통과하는 21개의 관문을 상징한다 이 카드가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고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한 남자가 붉은색 지팡이를 짚고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다 그의 뒤를 작은 동물이 따라간다 이 동물은 남자를 잡으려는 것일까 물려는 것일까 남자의 표정으로 보아 이 작은 동물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던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꽉 담은 입술에는 결혼함이 보인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것을 보니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엇이든 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그런데 옷차림이 기이하다 머리 전체를 감싼 모자에는 붉은 방울이 달려있고 어깨를 덮은 망토 위에도 색색의 방울이 달려있다 방울은 허리띠에도 어깨 위에 걸친 짐 막대 위에도 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 방울 소리에 놀란 동물이 그에게 달려든 걸까 빨강 파랑 녹색을 덧댄 윗옷도 해진 곳을 덧댄 것 같은 바지도 난감한 모습이다 붉은 발로 딛고 선 푸른 땅에는 누런풀이 자란다 미친놈 이 이상한 남자의 이름은 미친놈이다 바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카드에는 프랑스어로 르마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르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카드의 주인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정신이라면 평상시에 이런 옷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진 않는다 눈을 사로잡는 알럭덜럭한 옷에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라니 그는 이런 옷차림으로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뒤따르는 동물은 그를 따라가는 것인지 혹은 매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쫓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타로의 이미지는 늘 애매모호하다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아래쪽에 제목처럼 쓰여있는 글귀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림이건 제목이건 간에 뜻하는 의미를 한마디로 수렴하려고 하면 늘 그 의도를 빗나가게 한다 타로는 쉽게 의미를 파악하여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신호체계가 아니어서다 오히려 거꾸로 익숙한 사고방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의 많은 아이콘이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타로는 우리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문앞에선 기분이 들게 한다 늘 즉각적이고 편리하게 반응하던 세계가 갑자기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 다른 차원의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타로가 전해주는 의미의 차원에 접속하려면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이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늘 하듯이 즉각적으로 넘겨짚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찬찬히 그림을 살피고 그림이 전하는 말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림 속 주인공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털어놓는다 마치 친한 친구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비밀을 알려주듯이 말이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용은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해석하는 탁월한 방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부풀리기, 앰플리케이션이란 방법이다 앰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오디오 앰프처럼 소리를 증폭시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징적 이미지는 일종의 압축 코드와 같아서 다양한 복합적 의미들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농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징 이미지 안에 압축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축 파일을 풀어야 한다 압축된 상징 이미지를 풀어내는 방식이 바로 부풀리기다 작게 옮으라던 고무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고무 풍선에는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쭈그러들어 접혀있을 때는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고무 풍선의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 커다랗게 부풀려야 한다 풍선이 커지면 접혀있던 부분에 그려진 그림도 모두 드러난다 전체를 보고 나면 풍선에 감춰진 그림의 뜻이 잡힌다 상징 이미지를 부풀리게 한다는 것은 연관된 이야기나 사건을 연상을 통해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다 마치 쪼개진 오래된 비문을 읽듯이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연관성 있는 것을 추려내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을 길잡이 삼아 연상되는 것을 모아보고 그 다양한 자료들이 공유하는 핵심을 찾아낸다 물론 그 자료들은 책이나 그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기억과 어디선가 찾아온 영감의 씨앗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용은 상상력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정해져 있는 의미의 도식에 얽매이지 말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펴본다 이 방법은 꿈을 비롯해 신화나 시처럼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징적 이미지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통로를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상상력과 직관을 동반했을 때만 그 의미를 드러낸다 상상력은 개념과는 달리 무의식이라 부르는 미지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면 더 깊고 거대한 영역에 닿는다 그 영역을 신비주의자들은 영혼의 차원이라 불렀다 영혼의 차원은 늘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늘 흔적을 남긴다 사막에 부는 바람이 모래에 문양을 남기든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개념에 고착되어 있거나 강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채기 힘들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미지들이 저절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불현듯 깊은 곳에서 직관의 메시지가 올라올 것이다 책춘함이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개발한 게 바로 게임 폴 띵킹이라고 게임과 타로 카드들, 오라클 카드들 아니면 그거 외에도 주역도 활용하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직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과학적인 측정법으로 같이 이것을 통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게임 폴 띵킹이라는 무엇이 코칭 방법이죠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직관의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정말 요청되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타로는 그 숨겨져 있는 차원에 말을 거는 이미지다 그 차원은 당신의 오랜 기억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더 큰 마음의 장일 수도 있다 그 차원과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시각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광대 또는 바보 그런데 이 인물은 누구일까? 옷차림을 살펴보자 여러 갈래로 나눠진 방울 달린 모자와 조각천을 이어붙인 것 같은 색색 스커트는 18세기 유럽의 궁정 광대 옷차림이었다 그는 예전에 광대였던 것 같다 궁정은 어디를 막론하고 정치적 음모와 계력이 늘 넘쳐나는 곳이다 그런 살벌한 곳에서 누구에게고 아무런 거리끔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이 궁정 광대였다고 한다 그는 열외의 부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자였다 왕편도 아니고 왕 반대편도 아닌 자면서 권력을 얻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궁정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긴장과 신경전에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게 신화적으로는 헤르메스적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올림프스와 하데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 기지와 사기에도 능하고 그런 이미지와 에너지 원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궁정광대는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흉내내기였으므로 그가 모방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이건 가신이건 장군이건 노예건 광대 눈에는 모두 똑같다 광대는 그들 모두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광대는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마치 정체성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 어떤 가면이든 쓸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의 광대였던 찰리 채플린의 진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얼굴은 서투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슬픈 눈의 인물 뿐이다 하지만 실제 그는 서투르지도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보고 배를 잡고 웃었던 당대의 관객보다 더욱 앞서 시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 많은 이들이 기계와 시계와 반복노동의 미래가 장밋빛일 거라고 믿었던 시대에 그 우울하고 피폐한 전망을 일찌감치 알아챘던 인물이었으니 말이다 아마 이게 모던타임즈 같은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광대가 바보를 자처하고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면서 드러내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바보스러움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믿는 시대에 그의 어수룩한 행동과 우스꽝스러움은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을 테니만이다 똑똑하게 세상 물정을 알아차려서 손해보는 일 없게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때에 남들에게 허술하게 보인다거나 남들을 순진하게 믿는 것은 모두 바보 같은 일로 취급되곤 한다 그런 사람은 주로 놀림감이 되거나 이용 대상이 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된다 이 카드의 인물을 보라 뒤를 쫓는 동물이 엉덩이를 물어뜯고 그랬다가는 창피스럽게도 속살이 밖으로 나올 것만 같은데도 태연자약한 얼굴로 앞만 보고 걷는다 정말 동물이 달려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는 걸까 혹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걸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길을 가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언뜻 보기에 그다지 존경스러워 보이지도 강인해 보이지도 않는 이 카드는 가장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남은 카드다 타로가 불경스러운 그림으로 여겨져 모조리 불태워졌을 때도 이 카드만은 예외였다 너무나 바보스러워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아서다 이 카드는 게임용 트럼프 안에 조커라는 이름으로 숨어들었다 조커는 웃기는 자, 웃음을 주는 자란 뜻이다 그는 농담과 같은 존재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커는 트럼프의 다른 패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숫자 카드들이든 공정 카드든 그는 위계 바깥에 있다 조커와 높낮이를 겨룰 수 있는 패는 없다 조커는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패를 가진 사람 마음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밀 수 있는 카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카드다 정해진 정체성이 없으므로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타로의 광대 카드도 마찬가지다 그는 광대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쩌면 이 카드에 그려진 그의 옷차림도 그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코스프레일지도 모른다 광대의 진짜 정체성은 비어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카드의 빈 숫자 칸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숫자로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는 숫자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첫 번째가 될 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21장 카드 사이 어디서건 불쑥 나타날 수도 있다 어쩌면 21장의 카드 뒤편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다 숫자가 붙은 나머지 21장 카드 모두가 그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왕으로, 내일은 여왕으로, 모레는 연인으로 글피는 운둔자로 고개를 내미는 그래서 광대는 자유를 나타내는 카드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자유, 오로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영혼의 자유 말이다 비어있는 존재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은 모두 페르소나다 나는 나의 페르소나를 거울을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내미는 나의 얼굴 안쪽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화장하지 않은 민낯에 나, 의도하지도 통제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나조차도 그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다 분석 심리학자들은 진짜 내가 무의식 속에 가려져 있다고 말한다 융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진짜 나를 자기, 참자, 진아, 진짜나, 셀프라고 불렀다 책춘함이 여러분 귀에 모시박히게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불륜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내용과 다 같은 맥이죠 자기 또는 진짜 나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와는 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와 구별하여 에고라고 한다 에고는 평상시 내가 나로 여기는 모습들의 총체적 중심과도 같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 모습이나 내 이미지는 실제로는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내가 나라고 믿는 모습이 진짜 나라고 보증해 줄 만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는 똑똑한 사람일까? 내가 대범한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어떤 때는 머리에 핏대를 올리고 고함을 지르지만 그 이튿날이 되면 어제 일을 후회하며 다른 사람 눈치만 살필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우리는 복잡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며 생각과 마음도 변한다 혼자 있을 때라고 다른 것도 아니다 날씨가 바뀌듯 우리 마음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매 순간 그렇게 달라지는데 진짜 나는 그 중 어떤 모습일까? 광대가 그러하듯 우리도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얼굴들을 자신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살아간다 가장 바깥쪽 얼굴인 페르소나는 주로 이름 뒤에 붙은 칭호와 함께 등장한다 회장님, 사모님, 선생님, 고객님 등 사회 속에 얼굴을 내밀고 역할을 교환하며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쓴다 호칭은 그 가면을 불러내는 주문과 같다 자신이 하는 일, 사회적 역할은 필요에 따라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과 같다 진짜 나는 그 가면 안쪽에 있다 그러나 가면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 그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는다 아무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존재할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일까 광대호차림을 한 이 인물은 사회적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역할이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진짜 자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 카드가 드러내는 진실은 우리가 모두 광대화 같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역할은 사회와 인간관계라는 영국 무대에서 요구되는 배역과도 같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간다 무대 위에서 부자였건 빈자였건 상관없다 쉑스피어도 말하지 않았나 인생은 한편 영국과도 같다고 그래서 그를 나타내는 숫자는 0 비어있습니다 0은 이상한 숫자다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이지만 0이 다른 숫자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1, 10, 100, 1000, 만 1, 0.1, 0.01, 0.01, 0.001 감이 오는가 0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기호의 모양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뿐이다 다른 숫자들과는 달리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다른 숫자 옆에 붙는 순간 그 수의 위상을 바꿔놓는다 대체 이 이상한 숫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0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존재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 규정하던 역할들을 모두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운 직업적 이력이나 태어나면서 내려받은 역할이나 이름 등을 모두 내게서 제하면 무엇이 남을까 더 나아가 내가 여성이라든가 한국 사람이라거나 더 나아가 지구인이라는 생각조차도 모두 제하면 무엇이 남을까 그 모든 정체성에 관한 규정을 모두 없애더라도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고 잠을 자야 하며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찾으려 몸을 움직일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도 아주 주옥같은 내용들이 쭉 펼쳐져 갑니다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필톡해 볼 만한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나비님들이 경험한 타로에 대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함께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책춘함도 함께 잘 보겠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책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시면 꼭 소장해 주시고 이 영상은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밀려오고 있답니다 우리 나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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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